둥둥 떠가는 쌍쌍벨을 접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쌍쌍벨을 접어 볼게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펼쳐서 보조선을 만들어 주세요 또 한 번 더 옆으로 접었다 펼쳐서 보조선을 만들어 줬어요 이번에는 가운데 지점까지 비스듬하게 접어 주고 아랫부분도 접어 주세요 4곳 다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 줄게요 마지막 한 곳도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 주고 펼쳐서 보조선이 완성 됐어요 옆으로 길게 보조선에 맞춰서 접어 주고 반대쪽도 반으로 접어 주세요 위에 부분을 가운데 보조선까지 내려서 접었다 펼치고 밑에 부분도 가운데 보조선까지 접었다 펼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한 보조선이 있죠 여기 맞춰서 이렇게 반만 꼭꼭 눌러서 접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이 비스듬한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반만 접어 주고 위에서 눌러주면 아랫부분 아랫부분 쌍쌍배 한쪽 배가 완성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 비스듬하게 선이 그어져 있죠 이 선에 맞춰서 위로 접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 절적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세요 쑥 누르면 이렇게 접혀요 자 이거를 뒤로 반으로 가운데에 맞춰서 반으로 쑥 접어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 띄용 쌍쌍배 완성 됐어요 앉을 수 있는 곳이 두 칸이라서 쌍쌍배 만들어 보세요 안녕 안녕